불교 수행을 하는 정신과의사 전현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교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불교 수행은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수행을 이렇게 한다 하면서 단계적인 가르침을 여섯 가지를 준 게 있고요. 그 다음 청정도론회에 의해서 개정해 사막으로 정리를 해서 불교 수행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우리를 이루고 있는 몸과 마음이 무상고 무화라는 어떤 속성을 가진 걸 터득하게 되면 자연이 그에 대해서 싫어하고 집착을 가지지 않고 또 욕심을 가지지 않고 해탈하는 여모, 유혹, 해탈의 길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길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두 가지가 있어서 이번 시간에 그 한 가지를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한 가지를 합니다. 핵심적인 두 가지는 뭐냐면 단계적 가르침이 보면 여섯 가지 단계적 가르침입니다. 처음에 개를 지키고 감각기능의 문을 잘 단속하고 음식을 지혜롭게 섭취하고 그 다음에 항상 깨어있어서 장애가 되는 법을 없애고 나머지 그 다음 다섯 단계가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입니다. 그건 뭐냐면 현재 집중해서 현재 일어난 일을 정확히 하는 분명한 암을 얻는 수행입니다. 그게 다섯 번째인데 그 이야기를 오늘 구체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저의 경험에 바탕을 둬서 현재 집중하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나 우리한테 어떤 이득이 있나 그거를 잘 알게 되면 부처님 단계적 가르침의 다섯 번째를 잘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무상고무아 여모, 유혹, 해탈할 때 이 무상고무아를 잘 알아야 그 다음 단계인 여모, 유혹, 해탈이 일어나게 됩니다. 싫어하고 욕심을 떠나고 그래서 해탈하는 그런데 무상고무아를 현재 잘 집중해서 알아차리고 분명한 암을 얻으면 나름대로 무상고무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집중함으로써 분명한 암을 얻는 수행이 불교 수행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할 때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이득이 옵니다. 그 다음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산매를 얻어서 궁극적인 실제를 보고 그것들의 속성을 아는 수행인데 이것은 단계적 가르침의 마지막 단계가 선정을 얻는 겁니다. 선정을 얻는 과정 또 얻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을 다음 시간에 하는 걸 하면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계정의 사막에서도 정가해 부분에 해당되고 그 다음 마지막 무상고무아, 여모이옥, 해탈도 무상고무아를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여모이옥, 해탈을 잘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산매를 얻어서 궁극적인 실제를 보고 그것에 또 속성을 아는 수행인데 이번 시간에는 현재 집중함으로써 분명한 암을 얻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현재 집중은 요즘 마인드풀에서 마음 챙기면서 많이 알려져 있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집중을 우리가 잘 보면 불교 수행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빠지면 불교 수행은 성립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에 충분히 집중하는 것, 이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이고 모든 불교 수행은 그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집중하지 않는 반대는 뭐냐? 그건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와 미래로 가는, 지금 자기 할 일을 놓치고 과거와 미래로 가서 생각하는, 어찌 보면 현재 집중하는 것은 깨어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은 생각이 중독된 것 같아요. 오랫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별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어찌 보면 꿈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 미래로 가는 꿈 속에 있는 것과 같고 현재 집중은 거기서 깨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또 미래도 계획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는 현재 집중에서 현재 일어난 것을 분명히 알아차리는 이 수행은 모든 불교 수행의 근본이고 모든 불교 수행에 다 있다. 이걸 놓치면 수행을 놓친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중에서 분명한 암을 얻는 수행을 하게 되면 사실은 번뇌가 얼신도 못하게 됩니다. 번뇌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수행을 하든 그 수행의 튼튼한 기반이 됩니다. 번뇌가 얼신도 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뭐냐면 괴로움이 없어집니다. 사실 괴로움은 번뇌로부터 오기 때문에 현재 계속 집중하다 보면 괴로움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잘 보면 여러분들이 괴롭다는 것은 뭔가 과거와 미래로 갔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로 간다는 것은 일어났던 일을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칫하면 후회하기 쉽습니다. 또 화가 날 수 있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 가지고 화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사람이 나는 화가 많아 후회가 많아 하는 사람은 과거로 가서 자꾸 곱씹는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 그런 경우에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래로 가게 되면 걱정 불안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이래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볼 때 환자가 불안합니다 하면 잘 이래 알아보면 물어보면 미래로 어떤 형태라든가 가 있습니다. 그때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모르듯이 그때 나는 모른다 하고 현재로 돌아오면 불안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집중의 반대는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필요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생각이 우리가 습관상 필요 없는가 하면서 계속 괴로움을 받는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중하는 수행을 하게 되면 많은 괴로움을 없앨 수 있고요. 또 현재 집중에서 뭐가 일어난지 정확히 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형음상 이래 보면 하루 종일 현재만 집중해서 잘 보면 거의 괴로움 없어지고 어지간한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중하는 수행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한계가 있냐면 현재 집중이라는 건 잘 보면 지금 우리 눈, 귀, 코, 혀, 몸 이 다섯 가지 감각 기관하고 이 마음, 의식, 통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한계가 좀 있어요. 이것도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지만 그거를 충분히 해서 자기 거로 만들면 그 다음에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집중해서 분명한 암을 수행한 이 토대 위에서 좀 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수행인데 그건 삼매를 얻는 겁니다. 삼매를 얻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삼매를 얻으면 육안으로 또 우리는 우리의 어떤 눈, 귀, 코, 혀, 몸, 감각 기관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눈을 얻는 삼매를 얻는 사마타 사마타는 삼매를 얻는 수행을 사마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해서 삼매를 얻어서 볼 수 있는 상태에 대해서 법의 어떤 속성을 보는 윗바자나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 수행의 큰 핵심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집중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괴로움도 없고 번뇌도 없으면서 분명한 암을 얻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안는 그런 수행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좀 더 세밀하고 미세한 걸 볼 수 있는 수행을 하는 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수행도 하고 또 정신과 환자들 일에 보니까 이 현재 집중이야말로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집중을 잘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보물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생각하는 거 물론 부정적인 생각으로 좀 규정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어차피 보면 쓰레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하는 쓰레기 죽고 다니는 능마주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현재 집중해서 분명한 암을 얻는 것은 항상 내가 가진 보물을 잘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현재 집중인데 왜 가장 필요한 것이냐면 현재 집중을 하게 되면 유익한 마음 속에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이 일어납니다.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순간순간 마음이 일어나는데 마음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유익한 마음이 있고 해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유익한 마음을 일으키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게 일어납니다. 해로운 마음을 일으키면 우리한테 안 좋은 게 일어나요. 그래서 유익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유익한 마음은 어떨 때 일어나냐면 뭔가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없을 때 유익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또는 우리가 뭘 보거나 듣거나 할 때 현명한 주의를 기울일 때 현명하게 그 대상을 볼 때 유익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큰 지혜가 있어야 유익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만 집중해도 유익한 마음이 딱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내가 하는 것에 집중한다. 이래되면 유익한 마음이 일어났는데 단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목적으로 현재 집중하는 것은 절대로 유익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해로운 마음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뭘 훔치는데 훔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끔 딱 집중해서 뭘 한다. 그럼 그건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건 탐욕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건 기본적으로 유익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누굴 때릴 때 딱 집중해서 때리면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목적으로 명상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내 본질을 알기 위해서 또 내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현재에 집중하겠다 하면 그 순간에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익한 마음이 일어났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떤 게 일어나나 일어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현재에 집중하면서 분명한 암을 얻는 차원이 있고 또 사마타와 위빠산을 했을 때 일어나는 걸 아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에 집중하면서 분명한 암을 얻는 수행 차원에서 현재에 집중했을 때 어떻게 유익한 게 일어나나 하면 일단 현재에 집중하는 순간은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을 갑니다. 그래서 이 현재에 집중 아닌 다른 곳은 갈 수가 없어요. 다른 곳이라는 건 결국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괴로운 걸 피할 수 있어서 현재에 있으면 굉장히 우리한테 유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은 기본적으로 아는 기능이기 때문에 현재에 있다 보면 현재에 일어나는 일을 잘하는 지혜를 얻게 돼요. 그다음에 좀 더 미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현재에 집중했을 때 유익한 마음이 되고 유익한 마음이 되면 정신인식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내가 어떤 마음을 딱 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을 내는 그 마음이 하나의 또 정신현상이에요. 정신현상에는 언제나 마음과 기본 마음과 그 마음의 기능을 수행하는 마음부수라는 전문용어인데 마음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은 마음과 마음부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현재에 집중한다면 고를 때 유익한 마음이기 때문에 유익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마음들이 속행이라는 마음이 일곱 번 일어나요. 그 일곱 번 일어날 때 유익한 마음은 그 마음부수들이 아름다운 마음부수로 해서 굉장히 좋은 게 일어나요. 좋은 게 일어나면서 그것이 모든 마음은 물질을 만들어내요. 미세하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기는 쉽지 않은데 수행을 한번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분 안 좋고 이러면 몸이 무겁지 않아요? 또 기분이 좋으면 가볍고 어디 집중하면 가벼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음이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이 마음 자체가 또 정신적인 영향을 줘요. 그리고 마음은 또 결과를 항상 가져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유익한 마음을 일으키고 그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좋다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마음을 일으키는 게 우리한테 가장 이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할 일은 유익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순간순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 범부와 성자로 나누는데 성자는 네 종류가 있어요.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란. 아란이 가장 높은 경제예요. 부처님도 아란의 한 분인데 부처님은 다른 아란과 다른 아홉 가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란은 보면 항상 현재에 집중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현재에 집중을 많이 하면 아란의 어떤 형태라든 간에 조금 가까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불교 수행이라서 저는 종교적이냐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날 제가 볼 때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역사라고 봐요. 그래서 이 물질문명, 물질에 대한 과학은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지간한 것은 괴롭지 않게 살 수 있어요.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에 있을 수 있고 또 암이 생기면 치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잘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불교 수행은 마음과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잘 다스리게 되면 이제 우리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쾌적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쾌적한 가운데 되게 괴롭게 대부분 살아요. 그런데 이 마음과학을 잘 자의 거로 한다면 물질적으로도 쾌적하고 마음도 괴로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 수행은 그래서 저는 보편적인 거라고 봐요. 어떤 종교로 저는 보지는 않아요. 이제 모든 불교 수행은 두 가지 조건을 저는 갖추고 있다 봐요. 일단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내가 저 수행을 좀 하고 싶다. 저게 내한테 도움되겠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건 출발 안 해요. 저런 건 내가 관심 없어 하면 다른 길을 가게 되겠죠. 일단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괴를 지켜야 돼요. 이건 불교적인 이야기지만 또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괴를 왜 지켜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 움직인데 그 상태가 나에게 손해되고 괴로움을 줄 수 있는 게 막 일어나요. 그래서 괴를 통해서 우리를 잘 보호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난 뒤에 두 가지 큰 축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가 좀 반복되는데 현재 집중을 해서 분명한 암을 얻는 그런 수행이 한 축이고 사마타 위빠사나가 또 다른 한 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경전인 앙구따라 니카야 감각기능경에 보면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좀 전에 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괴를 충실히 지키면서 산매를 얻고 산매를 얻어서 법을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다음에 염모, 유혹, 해탈하는데 그 괴를 지키기 전에 하나 감각기능을 먼저 잘 단속하는 겁니다. 우리 눈, 기, 고혐, 몸, 정신을 잘 단속해서 단속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괴를 지키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서로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감각기능을 잘 단속하게 되면 괴를 잘 지키게 되고 괴를 잘 지켜서 바른 산매를 이루고 뭐 그렇게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감각기능의 단속 이것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둬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뭘 볼 때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잘 보면 다음 것은 마음 챙김경에 나오는데 감각기능의 단속 앞에 또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감각기능의 단속 뒤는 똑같은데 감각기능을 잘 단속하는 조건이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마음 챙김과 알아차리는 현재 집중해서 뭔지 잘 아는 그걸 하게 되면 이제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생겨요. 부끄럽다는 건 뭐냐면 나한테 해가 되는 뭘 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또 나한테 해가 되는 뭘 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한테 해 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다면 뭐 그걸 자꾸 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집중해서 잘 알아차리게 되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렇게 되면 감각기능을 잘 단속하고 그 다음에 계를 지키게도 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집중하면서 이 올바른 알밀을 얻을 수 있는 수행을 하면 구체적으로 뭘 경험할 수 있나 이겁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실은 안 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저도 몸과 마음이 어떤 속은 건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2003년에 미얀마 명상센터에 가서 한 달간 계속 몸과 마음을 관찰하니까 아 몸이 이런 거고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알게 된 게 무상고 무화예요. 우리한테 일어난 현상은 전부 다 일어났다 사라져요. 영혼이 계속되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괴로움도 있다 사라져요. 절거움도 있다 사라져요. 방학도 시작하면 끝납니다. 모든 게 일어났다 사라져요. 무상합니다. 무상이라는 게 허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변한다는 뜻입니다. 변한다. 그래서 현재 집중해서 잘 보면 언제나 일어났다 사라지는 무상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것이 일어났다 사라진 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괴로움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교적인 순수로는 무상고 무화예요. 내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변하고 또 내 것이 사라지는 어떤 괴로움을 내가 전혀 눈꽃만큼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통제한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관찰해보면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어요. 무활한 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은 어떤 법칙에 따라 인과의 법칙에 따라 있을 만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속성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그냥 일어난 일을 그대로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정된 인과는 아니에요. 계속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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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일 때 그것에 또 어떻게 반응해야 또 새로운 결과를 가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무상고 무화예요. 그래서 사실은 무상고 무화를 알게 되면 괴로움에서도 좀 담담하고 또 절고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좀 담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 두 번째가 현재 집중해서 알게 되면 인과의 법칙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막 일어나고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뭐 이런 엄모론 이런 것도 막 생깁니다. 사실은 그런데 정확하게 관찰해보면 다 원인 결과 인과의 법칙을 따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알게 된 게 보행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상 중에 걸을 때 천천히 걷는 걸 통해서 보행명상을 하면서 저는 이거를 깨치게 됐는데 계기가 됐죠. 이런 사실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보행명상이라는 건 눈을 뜨고 천천히 걷는 겁니다. 처음에는 왼발 나가면 왼발 나가는데 눈은 제 앞에 두죠. 안 넘어지기 위해서. 그렇지만 내 의식은 왼발이 나가면 왼발 나가는 데다가 딱 집중해요. 그 다음 또 오른발 나가면 오른발 나가는 데 집중해요. 생각나면 수돗하고 왼발 오른발을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걷는 것은 잘 보면 3단계로 걸어요. 발을 들고 가고 놓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덜고 가고 놓는 것을 또 집중하면서 계속 보면서 걸어요.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 단계로 걸을 때 덜 때 가만히 보면 덜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의도 없이는 절대로 덜일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죽은 사람 손도 그대로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못 움직여요. 그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잘 봐요. 이런 것들은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걸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의도가 이걸 덜게 만들어요. 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고자 하는 의도, 놓고자 하는 의도.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아, 모든 것에는 뭔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 되면 의도가 원인이면 발을 드는 것은 결과예요. 그래서 아, 원인과 결과구나 하면서 모든 현상을 보니까 전부 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의 법칙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인과의 법칙을 깨달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 친다 할 때 여러분들이 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공부한 데서 푸는 거예요. 많이 했으면 잘 풀어요. 많이 안 했으면 못 풀어요. 어떤 사람은 실수했다는데 실수라는 건 없습니다. 정확히 알면 절대로 틀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과의 법칙을 정확히 알게 되면 이제 수식어가 다 떨어집니다. 오늘 내가 뭘 잘해야지, 오늘 못하면 안 되는데 아, 잘했다, 못했다. 그거 없어집니다. 된 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은 결과가 올라오면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뭘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 생각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과의 법칙을 아는 것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인데 이건 조금 자세히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현재 집중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을 잘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은 보통은 수행차에서 가면 형식을 갖추어서 하는 수행이 좌선과 보행 명상이에요. 앉아서 고요기 숨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 보는 것과 보행 명상 하는 이것은 메디테이션 홀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와서 밥도 먹고 이런 일상생활을 할 때 하는 건 일상생활 명상이라고 해요. 명상 홀에서 좌선 보행 명상 하면서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계속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 해보면 몸과 마음의 속성을 알 수 있어요. 몸이 어떤 거고 마음이 어떤 거고 몸과 마음의 관계,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알면 많은 괴로움을 없앨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몸의 속성을 우선 좀 설명하면 몸을 잘 관찰해 보면 몸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살아 있는 사람의 몸에는 조건에 따라서 생명활동이 왕성이 일어나요. 왕성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생명활동이 일어나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공장에서 일어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게 일어나요. 내가 의대 다닐 때 생리학 시간이 있어요. 그건 우리 몸이라는 생리, 세포에서 이런 움직임 같은 거 다 배우는데 깜짝 놀란 게 제가 의대 다니면서 그 조그마한 세포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전해질 있죠. 그것을 각각을 움직이는 채널들이 다 있어요. 칼슘이면 칼슘 채널, 포타슘 같은 포타슘 채널 우리 몸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이 조건에 따라서 생명활동이 왕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활동의 속성은 중립적이에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마치 자연현상처럼 오늘은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올 만한 조건이 됐기 때문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부정적,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뭔가 해서. 그다음에 몸의 중요한 속성은 몸은 자루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생명활동을 엄청 하면서 외부적으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루가 그냥 움직입니까? 누가 들어서 나야 움직이잖아요. 그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몸은 이 두 가지 속성을, 중요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마음이 중요한 속성에 대해서 작용을 해요. 첫 번째 생명활동에 대해서는 반응을 해요. 반응은 세 가지가 있어요.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 중립적 반응이 있어요. 예를 하나 더 깨요. 우리가 배가 고프다는 것은 생명활동이에요. 배가 고프다는. 그런데 배고플 때 먹을 게 없으면 어떤 사람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불안하죠. 빨리 뭘 먹여야 되니까. 어떤 사람 딱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 못 먹으면 막 짜증내요. 어쨌든 이 생명현상인 배고픔에 대해서 왜 내가 배고픈데 먹을 수 없어 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런데 이 배고픔이라는 생명현상에 대해서 내가 참 소화가 잘 되구나. 지금 못 먹어도 나중에 먹으면 더 맛있겠구나.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죠. 또 그리고는 나한테 지금 그런 현상이 있구나 하고 중립적으로 반응하면 좀 담담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해요. 생명현상 자체가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줄 아는데 고사의 뭐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이라는 걸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선 몸과 마음이 관계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몸은 자루처럼 가만히 있다 그러죠. 그걸 움직이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의 의도가 정신이 그걸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몸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사실은 몸이 중요하다는 사람은 조금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중요한 마음은 또 어떤 속성을 가졌나? 이래 볼 때 명상을 해보면, 수행을 해보면 이 마음의 속성이 두 가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은 언젠가 어느 대상에 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상에 가 있지 않은 마음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아무데도 안 가 있을 때도 있고 가 있을 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생명이 시작된 그 순간, 마음이 있는 그 순간부터 대상에 딱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신이라는 건 두 가지의 정신이 있어요. 하나는 인식하는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이야기 듣잖아요. 그럼 이거 인식하는 정신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잠을 자면서 꿈도 안 꾸고 그냥 있는 상태는 인식을 벗어난 정신이에요. 인식을 벗어난 정신도 가 있는 대상이 있어요. 마음은 언제나 대상이 있어요. 그거는 사마타와 윗바산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 마음은 언제나 어딘가에 가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좋은 데 가면 좋은 영향, 안 좋은 데 가면 안 좋은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을 가요. 두 곳을 절대 가지 못해요. 구조가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음악 들으면서 공부한다는데 잘 보면 음악 듣다 공부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려면 집중을 허릴 수 있는 대상을 없애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로지 거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첫 번째 속성은 어딘가에 가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 마음이 어디가 있나 이걸 항상 체크하면서 안 좋은 데 갈 때 좋은 곳으로 옮기는 노력을 해요. 그 다음 마음의 두 번째 속성은 뭐냐면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어느 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 그걸로 길이 나요. 길이 난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 그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속성을 모르면 어떤 걱정거리가 있어 자꾸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한테 찾아오는 환자 중에 강박증 환자가 있어요. 이 강박증 환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불안하고 힘들고 찝찝한 일이 생겼을 때. 그거를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대책적으로 계속 생각을 한 몇 달 몇 년 하고 나면요. 그 다음은 그냥 가는 거예요. 치료라는 건 다른 데로 가게 하는 이 방법을 쓰는 게 치료예요. 그래서 마음의 속성은 한 번에 한 곳을 가서 영향을 받고 두 번째는 어느 쪽으로 자꾸 가면 길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쪽으로 가야 돼요. 좋은 쪽으로 가야 우리는 편안하고 행복하고 정신이 건강할 수 있어요. 나쁜 쪽으로 가면 괴롭고 불행하고 정신이 불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본질적으로 정확히 보면 좋은 곳은 현재예요. 전부 다 이야기 일치하는 거예요. 잘 보면. 현재고 안 좋은 곳은 과거와 미래예요. 그래서 생각이 나면 머리에 불이 붙었다 생각하고 탁 끄고 현재로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알게 되면 마음의 속성을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일으키는 정신작용은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든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정신작용인 생각, 의지, 감정의 속성을 잘 알게 돼요. 이 생각이나 의지, 감정은 사람들은 관찰 안 하면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생각도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조건이 되면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고 의지도 그렇고 감정도 그래요. 그렇게 올라왔을 때 올라온다는 결과예요. 어떤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올라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또 새로운 결과를 가져와요.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우울해요. 그럼 내가 볼 때는 우울할 만한 조건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하면 그게 또 새로운 결과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누구 때문이야. 이래 되면 계속 문제가 생겨요.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이래 보겠죠. 내가 지금 우울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상태가 됐구나. 하지만 또 내가 내 할 일하고 좀 현재 집중하자 하면 그 순간에 또 큰 변화가 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면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집중을 하게 되면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집중력이. 자꾸 생각하면 집중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사람이 한 생각만 골똘히 하잖아요.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계속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집중력이 약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낙수물이 똑똑 떨어져서 떨어지다가 바람이 불어서 여기 하면 떨어지고 또 여기 떨어지고 이러면 뚫을 수가 없잖아요. 똑똑해서 떨어지면 낙수물 하나하나는 큰 힘이 아니지만 계속해서 떨어지게 하면 뚫을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신도 현재에 집중하게 되면 현재에 딱 집중이 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집중력이 높아지면 뭘 본 거를 잊어버리지 않게 돼요. 어떤 사람 보고 어제 무슨 일 있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한 사람 생각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딱 있는 일에 계속 집중하면 쫙 기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 마음이 자꾸 여기저기 가면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한 곳에 딱 특히 현재 유익한 마음이 현재에 있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강해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멘탈 멘탈 이래 이야기하는데 멘탈을 강화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현재에 집중해요. 내가 볼 때는 이거 돈으로 한 사람은 엄청난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재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멘탈이 강해지면 예를 들어 200만 원 월급 받고도 잘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멘탈이 한 500만 원 역할을 해요. 그런데 500만 원 받아도 멘탈이 약하면 괴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좀 잘 알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게 되면 강력한 힘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언제나 뭔가 일을 하는 상태라 보면 돼요. 그 반대인 생각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이 있다. 그럼 계획 세우는 것은 실제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미래로 마음이 가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축적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집중하게 되면 그 시간 시간이 계속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성과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현재에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인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 있어요. 그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자신감도 많아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뭘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태가 되고 자신감도 생기기 때문에 믿음도 굳건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잠도 잘 자게 됩니다. 잠 못 자는 사람들은 하여튼 뭐 이래 걱정거리 있는 사람들 화난 사람 잘 못 잡니다. 현재에 집중하게 되면 수시가 탁 빨리 떨어져서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성공하겠죠. 또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현재에 집중한 사람은 현재에 일어나는 일을 잘 보기 때문에 사람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내가 이야기하는데 재미없어 한다든지 또 흥미있어 한다든지 재미없는 이야기는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또 흥미있는 이야기는 좀 더 할 수 있고 해서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것에 그걸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회사 취직하면 그냥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보고 그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중요한 거 한데 회사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선은 좀 골치 아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에 집중함으로서 분명한 암을 얻는 수행을 쭉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비교적 좀 쉬운 말로 제가 경험한 거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 수행을 현재에 집중해서 분명한 암을 얻는 수행을 철저히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념처 수행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사념처라는 것은 네 가지 집중해야 될 대상인데 이걸 신수신법이라고 해요. 신은 한자말인 몸이에요. 몸.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걸 면밀히 관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해서 느낌을 우리한테 항상 느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느낌을 또 철저히 관찰해요. 그다음에 심, 마음을 또 철저히 관찰해요. 그다음에 우리한테 일어난 어떤 현상, 또 우리가 터득해야 될 것. 이것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체크하는 그런 수행이 사념처 수행이에요. 이 사념처 수행은 초기 경제는 여러 군데서 산발적으로 나오는데 사념처 수행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주 완결판으로 부처님께서 설해 놓으신 게 대념처경이에요. 대념처경이에요. 대념처경. 그래서 제가 많은 초기 경제를 읽었는데 그 중에서 사념처 수행이 들어있는 대념처경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불교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매일 같이 대념처경을 읽으시면 한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읽으면 점점 우리가 읽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지고 또 그걸 우리가 실천하게 돼요.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 큰 변화가 와요. 그래서 저 경우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대념처경 소개해 줘서 그걸 읽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이 대념처경은 굉장히 특별한 경이에요. 그 대념처경의 시작이 부처님께서 보통 경전설할 때 보면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구들 불러요. 비구들이 이리 오라. 비구는 선님들 말하죠. 오라 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대념처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 길은 유일한 길이다.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다.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중생들이 가진 슬픔, 비탄, 정신적 괴로움, 신체적인 괴로움 다 없애게 하고 올바른 방법을 터득하게 하고 열반을 이루게 해준다. 그것은 네 가지 마음챙김 수행이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마음수행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몸에서 몸을 잘 관찰한다는 거예요. 몸에서 몸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몸에서 몸을 잘 관찰한다. 아주 부지런히 건면하게 알아차리면서 마음챙김하면서 관찰한다 이래요. 그 다음에 느낌도 그렇게 하고 마음도 그렇게 하고 법도 그렇게 한다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세요. 이제 이 몸에 대해서는 우리 몸이라는 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숨 쉴 거 아닙니까? 이 숨 쉬는 거를 네 단계로 관찰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우리가 걸으면 걸거나 서거나 앉거나 누울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또 면밀히 알아차리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그걸 알아차리고 그 다음 우리가 잘 보면 이게 몸이 32가지 부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쭉에 32가지 머리털 몸털에서 있어요. 그걸 또 잘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수화풍이라는 사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우리 몸은 잘 보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이라는 거는 결국은 죽어서 시체가 되겠죠. 처음엔 부풀어오르고 건풀어지고 이래가 나중에 백골이 되고 이 몸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건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거를 항상 잘 관찰해라. 그 다음에 느낌에 대해서는 느낌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기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세속적인 거, 출가자적인 거, 욕을 가져와요. 그 다음 마음은 뭐 탐진치,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는 거, 없는 거 그 다음에 해태와 온침이 있는 거, 또 산매던 거, 해탈한 거 어떤 마음이든지 자기 마음을 계속 이래 보게끔 하는 이제 이 마지막 법은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터득해야 될 어떤 좋은 법 이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처음으로 보면 우리가 다섯 가지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온침, 덜뜸과 후예, 그 다음 의심이란 이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또 없으면 없고 없다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일어난 걸 어떻게 없애고 또 어떻게 하면 완전히 없앨 수 있나 이런 걸 딱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색수상 행식이라 해서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들이 요거는 세곤이다. 또 그 다음 이것이 세곤의 일어남이 다 사라집니다. 그걸 잘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안이비설신이라 해서 여섯 감각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눈을 예를 들면 눈이 있고 눈의 대상인 색이 있고 그것을 그 조건으로 해서 족쇄가 딱 생긴다. 그 족쇄가 또 어떻게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러면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 구체적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 터득해야 될 게 칠각지라는 게 있습니다. 칠각지라서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들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없는 걸 어떻게 일으키고 그걸 완전히 어떻게 내 거로 만든가. 그 다음에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 고진별도. 그걸 하면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보장을 해주세요. 이것을 7년 동안 하게 되면 아란이나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불환자가 된다. 7년까지 안 해도 6년, 5년, 4년에서 일주일까지 이야기를 해요. 기본 최소 시간이 일주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부처님 말씀 대념척에 있는 수행대로 하게 되면 오늘 이야기하는 현재의 집중과 분명한 암을 얻는 수행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좀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념척 수행은 부처님의 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반열방경이라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까지 한 3개월간의 행적을 기록한 게 대반열방경인데 거기 보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나 자신한테 의지해라. 누가 말한다고 믿고 하니까 네가 실천해서 경험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법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그걸 우리 한자말로는 자등명, 법등명이라 해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자등명, 법등명 하느냐. 그것은 사념체에 의해서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사념체는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불교 수행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현재 집중함으로써 분명한 암을 얻는 수행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청해 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